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신인 파이버센스의 데뷔 무대인 엠카운트다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됐어요. 오늘 너무너무 떨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오늘의 멋진 무대와 멋진 노래, 멋진 컨셉, 의상,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 다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무대 멋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영광스럽게 영광신규 선배님들의 The Way You Are를 저희가 커버를 하게 됐는데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2004년도 5년도 굉장히 어렸을 때네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저희 누나도 동방신규 선배님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엠카에서 이 무대를 커버를 한다 하니까 누나가 굉장히 기대하겠다, 잘하고 와라 이렇게 말해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즐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즐기고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승호 형 여기 있어요? 승호 형. 승호 형. 승호 형. 승호. 네. 승호 형. 네. 안녕하세요 저희 스토리지엠 스페셜 무대 5Sense의 The Way You Are 경방식의 선배님들의 The Way You Are를 커버를 했는데요 되게 연습 시간이 짧았어요 급하게 준비했다고 4일? 5일? 밖에 준비를 못하고 무대에 올라갔는데 다들 열심히 재밌게 하다보니 또 그리고 무대를 너무 예쁘게 꾸며주셔서 멋지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역시 수빈이 형 고생했어요 수빈이 형 귀여워 나랑 셀카 하나 찍을까? 너무 좋아요 수빈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진영이 놀래요 진영이 놀래요 진영이 놀래요 상담한 세일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